자 이번에는 전국 각지 어디든 갑니다 굿모닝 네트워크 오늘은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인천 영종도 소식입니다 인천 영종도에는 해안가를 달리는 레일 바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채널A 황금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금천 기자 안녕하세요 굿모닝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영종도 레일 바이크가 해안가를 달린다면서요 네 4명까지 탈 수 있는 4인승 레일 바이크는 영종진을 출발해 해안가 2.8km 왕복 5.6km를 달립니다 인천대교와 월미도 송도 국제도시 등 인천의 해안경관과 명소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전 구간이 모두 해변가 전망이다 보니 레일 바이크에 오른 온가족이 페달을 밟으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우 물론 먼저 바람 시원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날씨가 좀 덥잖아요 이런 경우 좀 지칠 법도 한데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해안가와 송산을 배경으로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캠핑장은 일반 60면과 카라반 22면으로 운영되는데요 바다를 한눈에 조망하고 서해의 낙조를 느긋하게 감당할 수 있고요 숲속 산책길도 연계가 되어 있어 바다 내용이 살짝 섞인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네 레일 바이크에 캠핑장에 또 공원까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정 하늘도시 남쪽 해안도로 일대 177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공원인 시사이드 파크도 구경하기 좋은 곳입니다 인공폭포와 수목터널존, 디지털트리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탁 트인 바다 전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데요 가볍게 하이킹하기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해변을 따라 걷기도 좋습니다 특히 6km 산책로에는 갯벌과 갈대가 어우러져 서해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가시고 싶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예약하는 게 좋겠죠? 네 평일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주말엔 오전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이용이 가능한 레일 바이크는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한데요 대기자가 많을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다면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카라반이나 캠핑장의 경우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라반 reference 카라반ף 카 vinden 박사라반 카라반 카라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